뭐? 왜 이렇게 말해? 야영이 왜 이렇게 말해? 그래서 너의 표현을 말해 왜 이렇게 말해?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?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이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 게 누구예요? 정답! 정답! 이 노래는 못먹지 않나? 사실, 이 노래가 더 좋지 않나? 이 노래는 안에서 60%의 노래였어요